저 말을 해야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이렇게 저의 기억으로 네, 어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큰 행사하고 주셔서 지내십시오 이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 그럼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여러분,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괜찮으시죠? 왜 이리 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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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진짜. 지금 웃기고 뭐 그럴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. 보나 뒤로 가자. 진짜 입수하기 싫어. 가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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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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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얘기 한거야? 지금 집사진 어떻게 합자인거에요? 뭐야 들어왔잖아 안돼 얘기 다 들어버렸어 난 안 들리게 뭐야? 벚꽃을 울려 어? 뭐 울려 창고이 배에다가 권투하고 있어요 할 거 오시게 없나 봐라 쟤네 별 짓을 다 안해 오, 요 바네노 eat? yeah, I want to eat 자, 행복하게 갑시다, 여러분 아, 그냥 하자 자, 준비 시작! 박은라! 박은라! 그럼 뭘로 해야 그게 안 되는 거야? 와, 이거 나 좀 박아! 지금 몇이야, 약간 이러고 나 좀 이래 한 말 안 돼 지금 빼야 돼, 지금 아, 지영이 형 남진이, 남진이 형 아, 진짜 웃기다 지금 당신은 초원 위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초원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초원 위에 있습니다 때렸어, 찼어, 찼어, 찼어 야, 자연의 냄새가 났어, 소독 냄새가 났어 야, 나 40초도 못 하겠다, 진짜 좋아, 초원의 말 냄새가 났어요 atenção, 걱정하러 가기 아니, 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니, 난 불을 찾아 아니, 난 불을 찾아 정우야 가져왔어? 정우야 가져왔어? 정우야 가져왔어? 정우야 가져왔어? 이번 화보의 컨셉은 미지식과 감사합니다 재미없어 지민아 이번 컨셉은 한번 설명 좀 해줘 이번 컨셉은 ㅋ 한글자막 정우야 정우야 재현 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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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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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전종국이 잘하는 척하는데 하는데 오달째 제목겨! 먹으면 안될 것 같은데... 야 오달졌다! 나 안될 것 같은데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해봐! 일단 다시 녹음할 때 잘하니까 잘하니까 멀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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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태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빼야겠다! 아 빼야겠다! 멀쩡 당분을 맞춰 고려 차? 대검 어디서 나오...? ㅋㅋㅋㅋㅋ 그거 어디서 나올지 몰라? 야... 집어넣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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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넵 헤이, what happened? 포잉을 하고 난리야 잡어, 잡어, 잡어 왜 이렇게auso 이렇게 아 Seri 앉아서 두 펀 지금 촬영장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? 갈래야, 데려올 수 있네요? 친구, 친구! 너 마칠 수 있는데? 마친 거 어딨지? 가자! 뭐야, 꼬리둥 들어! 어, 잠시만! 봐봐, 여기 움직여! 어, 꼬리둥! 꼬리둥이라고요? 응.